너 점화 빠졌잖아 탈로나 가보래요 까비 아깝다 어어? 단방이 좀 세지요? 죽을 줄 몰랐지? 세지요? 미치겠지? 다음 다 가보래요? 이거거든 이게 한방 베인이거든 상대 미드 사일러스 이런거 안나오나? 사일러스 상대로 미드 베인을 좀 해보고 싶은 선제공격 들고 그러니까 공속 베인 말고 그냥 한방 센 베인 근데 미드에서 메이지 상대로 그걸 못하니까 가장 만만한거 뭐있지? 치명타 베인 먹어나면 할 수 있냐? 갈리오 얘 상대로 가능하지? 라이즈는 안나오겠죠? 얘는 그냥 4등 됐으니까 갈리오 상대로 가능하고 어 진짜 뽑을 수가 없다 웬만하면 코르키 상대로 가능 웬만하면 못하긴 해 웬만하면 근데 강 나왔을 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엘리스 베인을 위한 초석이 좀 되긴 했는데 그죠? 이 아이디 베인 승률 좀 봐야겠다 아홉판 56% 음.. 나쁘진 않은데? 베인 너프 체감 안되나요? 한번 해봐야죠 근데 체감이 안될 수가 없는 너프임 그러니까 진짜 역대급 너프 던데 베인은? 근데 1레벨에 막 개짓거리 하는거 노프한거니까 Q5랩 주면 똑같긴 해 옛날이랑 초반이 좀 세게나프되서 그렇지 땡쿨타임 2초는 1레벨에 솔직히 말도 안되긴 해 원래 쿨이 길던것도 아니고 엄청 짧았던건데 아.. 제드면 할만하지 않나? 그냥 가봐? 닉네임 일단 불러 혹시 모르니까 돌발엘격 이거랑 보물사양꾼? 보물사양꾼? 이렇게 가봐? 자기가 마딱이라는건가 농담입니다 음..그래그래 뭔소리야 근데 내 선제공격 보자마자 좀 사람들이 화를 좀 낼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님들? 야 미드 서로 선제공격 제드도 성공임 들어가자마자 뮤트홀 일단 가만히 있어보자 1렙 쿨타임 6초 Q 레전드 그냥 벌써 하기싫어 체감좀 해볼까? 원래 지금 돌았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쵸? 닌탑 가야되나? 이번파는? 템으로 어떻게 갈거냐면 톱날 간 다음에 정수약 탈자 가고 그 다음에 징수의 총 그 다음에 무한의 대검 살짝 이 느낌으로 보고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라인전이다 안죽으려면 닌탑을 먼저 가야겠지? 개구릴거 같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케이 좀 괴롭혔어 그래도 아 한 대 피해주고 짜식아우 짜 짜 짜 어떤데 아프지 오케이 여기까지 헤드 노플 죽을래 죽으라 방심했구나 저는 손에 좀 보자 어우 달다 자 바로 귀환할까? 응 갈게 옹소드 바로 두개 자 텔포 없는것도 벌써 뽑아버렸죠? 야 이거 앨리스가 상대팀이었어 봐 벌써 아찔해 이거 상대팀 앨리스였어 봐 넥톤아 이게 뭔소리야 NXCS 0개 레전드 뭐야 솔킬 굿 굿 아 이거 탑 솔킬이에요 응 그래그래 이블린 탑? 넥톤 뭔가 인생 망하고 있는 그 느낌인데 딱 봐도 너 뭐해 아 밀고 도망가자 이거는 어떻게 안되나? 앨리스가 너무 멀다 아 앨리스야 이거 봐줬더라면 안되겠다 살짝 늦은거 같긴해 앨리스야 뭐 되겠니? 해줘 어? 중랩이다 허허허허 나 이거 어떻게 사냐? 앨리스가 가버렸음 나 이제 어둑함 앨리스가 뒤에서 오고 있긴 하거든요 굿 이거지 좋았습니다 일단 라인저는 무난하게 가고있어 구간왕기를 위한 초석은 깔끔해요 음 잘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맛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야 이걸 무리하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가자 제드 노프리요 제드 노프리요 자 일단 평타 한방이 굉장히 목직해요 손나를 갔기 때문에 음 그래그래 아 이게 맞아? 한방이 세요 그래도 아군이 당했습니다 카비나 한번 가볼까? 나인전하기 싫으니까 어 네넥톤의 필살기 아기 가는중 야 근데 나 들켰다 헤넥톤아 가버려 굿 한칸도 어떻게 안되나? 영츠 아 제드가 여기에 오진 않는거 같은데 그쵸? 좋은데? 아 잠깐 정수 나오는데? 한번만 참자 그래그래 정수야 다음엔 꼭 사줄게 한번만 참자 지금은 참는게 맞아? 바텀이 그냥 터져버렸네 근데? 뭐 내가 활약하기도 전에 끝나겠는데? 이게 정수 사려면 도란도 팔아야되가지고 이게 도란 체력 100이 진짜 좀 크거든 오케이 9레벨 됐으니까 이제 너프는 없어 이 베인한테 야 제드 간다 얘들아 가버려 어? 너는 제드 선픽 하지마라 너 재능없다 제드야 너는 선픽은 접어두자 이블린이 올수도 있는데 이블린이 올수도 있는데 아 에라이 호골에 너무 욕심이었나? 이블린 노플이랑 노궁 어 어 위험한데 이블린 노궁이구나 아이고야 나 뒤로 가고 있긴 해 으 으 으 아 으 아우 달아 맛있다 제드 아래쪽 조심합시다 저거는 난 먹고 봐야겠는데 상대 타민다 어? 싹 싹 가버려 꿀맛? 허허허허 어우 맛있어 이거거든 아 이거 왕기 되겠는데 님들? 한방 베인? 아니 몇킬 먹은거야 현재 8킬 야 미쳤다 징수까지 사옵시다 베인 원래 징수 가냐고요? 이거는 보통 베인이 아님 한방 베인임 어? 꿀맛 꿀맛 자 가버려 허허허허허 아 벌써 맛있는데 님들 어 봤어요 방금? 데미지 800 박히는거? 이거지 이게 한방 베인이지 아 정수 정수도 안가죠 사실 정수도 안가고 징수도 뭐야 이거 야 근데 시야가 없다 우리 어? 이거 빡센데? 어? 이건 살수가 없는데? 흐허허허 흠 그래그래 아 오케이 데드까지 잡은거면 나쁘진 않은데 어어? 어? 따 따 따 따 따 따비 아깝다 눈앞이 안보여 어? 아 이거 이거 아니었으면 몰랐는데 그죠? 눈앞이 안보이면 그냥 스킬 하나 맞았다고 퀸 생각을 좀 하긴 했어야 되는데 그죠? 오 잘했는데 시비를 오 굿 퀸을 노리면? 퀸? 이블린 안보여 일단 확인해야돼 어 굿 근처에 있나봐 없나봐 어 없나봐 그냥 죽음을 택했네 용을 줘고 바론을 간다? 아니면 그냥 귀환한다? 용은 그럼 먹어야겠는데? 아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님들 봤어요 방금 데미지? 이게 떳데미지거든 그 예상할 수가 없거든 이 데미지는 그냥 이블린 입장에서 어리둥절 아니 뭐야 이게 죽어? 궁도 못 누르고 그냥 죽는 거야 야 이거 빼야돼 빼야돼 나 이거 아니라고 뭐 따 따 따 어딨지? 타비 어? 뭐야 아오케이 어 뭔일이야 나는 귀환하자 선 좀 길게 쓰긴 했는데 한타 잘 됐네 맞이는 척하면서 상대 좀 무리하긴 하는데 아 아 아니 평타 덜었음 아니 사미나 W 막혔나 평타가? 아니 아니 딱 잡는 건데 , 뭐야 이거 아니 레라 너 그렇게 안해도 져 제대로 해 개인 맛 이제 시작이란 말이야 아 이렇게 끝나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끝내보죠 웨이브 없긴 한데 우리 아 끝났다 에잉 좀 시시하네 뭐고요? 흠 빡 네 원래 근본 베인은 치명타 베인이 맞긴 해 그러니까 치명타 베인 유행했을 때가 한 번 있어요 원래는 이제 유령무이 1코어로 가다가 그 1코어 무한의 대건 베인이 한 번 유행한 적이 있음 제가 알기로 그때 저도 베인 좀 해봤었고 그때는 베인이 좀 사기였어 근데 진짜 베인 혼자 게임 이길 수 있는 옛날에는 그리고 막 템 중복해서 가도 돼가지고 막 유령무이 3개씩 가고 그랬는데 립은 이런 거는 막 피바라기 3개씩 가고 유령무이 빨간색일 때 맞아요 빨간색 유령무이 좀 근본이지 뭔가 저는 아직도 빨간색 유령무이를 보면 좀 설 왠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 롤을 너무 재밌게 해서 그런지 좀 설레는 게 있어 전 대파보다 그게 더 재밌었어요 모든 미드라이너들이 다 그 성배 가던 그냥 1코어 성배 고정에다가 뭐였지 성배 라 바던 공허였나? 3코어까지 고정이었나? 뭐 성배 니달리 뭐 그라가스 오리아나 나오는 게 있었음 그냥 그때는 미드 잘하는 팀이 승률 7할은 먹고 들어갔음 농담이 아니야 왜냐면 미드를 이기면 정글 3개를 더 먹으면서 크거든요 이 미드는 우리 팀 칼부 늑대 플러스 상대팀 칼부까지 털어 미드 이겼으니까 그러면 과성장 막 해서 혼자 이기는 거예요 이때가 미드 진짜 재밌었지 그리고 어? 칼부랑 그 늑대 털면 정글이 싫어하지 않나요? 아니 전혀 애초에 그건 정글 게 아니야 그냥 애초에 칼부 늑대 1렙부터 미드가 먹어요 그거는 정글 게 아님 보디오는 저기서 돌고무 먹고 가고 미드랑 탑은 칼부 먹고 가고 정글 혼자 그냥 울면서 버프 먹고 이 시절에 딱 근본이었지 그럼 나 베인할게 얘들아 닉네임 깠다 W 어? 가보자 사비 어어? 따 따 야 오케이 살았다 이건 귀한 핵겠는데? 상대 노플 한 마리 오케이 잡지 않다 W 한 대 피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따 따 아? 이랜 뭐야 한 대 피하고 이런 느낌으로 천천히 하자 아 개소네 아 선고 찍을걸 이게 전멸이 안 썼나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 왓 왓 뭐야 어 잘 맞습니다 아 이게 맞아? 아쉬운데? 한 대 한대 한 대가 중요한데 밀어줄게 고 가버려 고 퓢 미드 미하요 바텀 뛴 것 같긴 해 얘들아 알았어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있네 좋은데 어 탈론 노킬 아 이게 죽어 트위치 독이라서 안 죽을만 했는데 뭔지 알죠 다리우 쓰면 100% 죽는데 트위치는 좀 약해가지고 탈론은 생각 못했는데 음 좀 하지 그랬니 좀 하지 그랬어 100% 바텀이었는데 괜찮아 탈론 킬 하나도 안 들어갔어 내가 좀 전문 영어로 알바노 트위치 2킬 먹었는데 내 알바는 아니거든 사실 라칸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사려야겠는데 지금은 풀 스펠이라 안 좋긴 할텐데 스펠 빼면 또 안 좋으니까 그죠 아니 이걸 들어와? 살고 싶어 오케이 어? 야 다행이다 이게 안 맞아? 대전던데? 나 죽는 줄 알았어 방금 아니 이게 왜 안 맞음? 아니 버그 아님? 아니 탈리아 입장에서요 이거 버그 아니냐? 어 좋았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롤넬 신이 날 살렸다 한 번 봐준 느낌인데 대상역 아 그래 그래 할 수 있니 야 쏘야? 야 Q는 다 피했는데 진짜 근데 좋았음 근데 많이 버티긴 했다 저 정도면 아 오케이 장파는 못 피해? 어 장파는 타겟팅이야 아 이거 탈론 같네 사인이라도 밀게 오케이 서버킬 좋고 판단 좋았다 아 에라이 아 이거 전멸 미리 써서 피하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데 스킬을 못 봤다 아쉽다 아쉬워 그죠? W가 안 보였음 아니 수영장 파티 탈리아로 안 보인 것 같아 아 오케이 바텀 굿 오히려 좋은데? 그리고 카소스가 이미 제약 골드를 털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는 아니야 스포보다 정수가 좋냐고요? 이게 확실히 재밌어요 이게 좀 보여드림 기다려 보셈 이게 한 방이 세거든 봤어요 방금? 데미지 505 박히는 거? 쌍 맛있잖아 날 노렸구나 이녀석 점압 싸게 뺐는데? 근데 베인이 탈론 상대로 은근히 나쁘지 않은데? 얘도 은신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 번 흘릴만 한데? 너 점압 빠졌잖아 탈론아 가버려 까비 깝다 오오? 아 하하하하하하 한 방이 좀 세제요? 죽을 줄 몰랐제 힘하시거든 아니 이게 왜 죽어? 쉽제 정수야 임마 아 음 포골 맛있게 먹을게 넌 손해 좀 보자 어우 달아 꿀맛 클리어가 진짜 그지 같긴 하네 하하하하 그래 나는 진짜 석궁을 쏜다고 음 그래 그래 뭔 사실이야 아 아 아 아 아까워 이게 구를 수가 없었다 그죠? 발판 때문에 동쿨 5초 근데 이걸 밀 것 같진 않아 그죠? 이걸 밀어? 아비 은신이 살짝 보였나 님들? 이건 보인 느낌인데? ząd 불어습지? 어 어 뭐 어떻게 안되나? 할 만한데? 싹 허헉헿헉허 deze요? 셍 미치겠지? whole 싹 다음 다음 가보래요 이거거든 이게 한방 베인이거든 그냥 정신이 어질어질 하재요 이게 베인이야 야스오님 탑에서 솔킬 다 놓고 뭐야 음 그래그래 열심히 하렴 야 근데 탈론이 진짜 선고 스턴 풀리기도 전에 원컵나는 거 봤어요? 진짜 데미지 미쳤는데 이거 안을키긴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절대 모를 텐데 아마 절대 모르지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숨어있었는데 그쵸? 데미지 근데 미쳤는데 님들? 아니 좀 많이 재밌네 이 맛인가? 아니 이게 진짜 역사적으로 베인은 이게 맞아 역사적으로 이게 약이었다 뭐야 이거 야 무빙 좋았다 그쵸? 아 치명타템 갈까? 아이고 아이고 어허 근데 트위치 독점 세진 것 같다 님들 아 징수구나 징수에 처음부터 한거구나 나오자 아 에라이 야스오가 잘했다 이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야스오가 앞에 맞고 있으니까 질각이 안 나왔네 크산테가 좀 더 뒤로 빼면서 해야 했을듯 야 안 되겠다 아이고 어허 그러면 좀 나가리인데 이거 살짝 비상인데?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비상인데? 어? 이거는 좀 할만하지 않나? 이게 와드? 얘들아 나랑 좀 같이 싸우지 않겠니? 흐흐흫 아 어 사실 다음은 없어 어 더하는거 좀 그런데? 야 오케이 야 잘했다 이즈야 이런거 좋은데? 근데 용을 가기엔 좀 그렇지 않나? 흐흐흐흐 원딜 두명이서 심지어 딸피 두명이 탈론을 앞에 두고 오고 그죠? 어 이제야 내가 먹을게 볼만 없지 어 어차피 도어구나 공룡이구나 이제 뜰만한가? 뜰면 괜찮은데 탑이오 잠깐만 트위치? 어디를 못할게 가위 되겠냐 트위치야오 어디 순진하게 오래 야 상대원 짓았어 못 끄나 이거? 어 뭐야 아니 이즈님 어 굿 아니 상대원들 자르니까 우리원들이 좀 잘해줬는데? 용도 먹었구나 어 개굿 굿 이게 왕자님이지 내가 트위치 잘랐어 야 그래그래 내가 트위치 잘랐어 굿 굿 굿 음 굿 따 따 가버려 이마시고든 어디 순진하게 여기 지나가래 아가 9킬일댓 아니었나 트위치? 잘못봤나? 아니 10킬 5데스가 됐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보탐을 파괴했습니다 보탐을 파괴했습니다 불가능? 보탐을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적의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이거는 할만한데 아메리llan 축하드립니다 흐흐 rough 음 그래그래 어서오고 아 이러면 끝나겠는데 님들 야 밀어밀어 자 수고해요 캐릭 수고했습니다 미드 차이 미드 차이 야야야 음 그래 그래 어 맛있다 파스 한 표 이제도 마지막에 잘하긴 했는데 어? 야 근데 이거는 그거다 그죠? 카우스는 빼야지 사실상 1등 흠 크산태 원딜 아니 카우스야 아니 어떻게 너가 안줄 수가 있어 근데 뭐 다른 애 좋겠죠? 수고했습니다 자 froze 아 아 자 랍 아 에이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